안녕하세요. 또바위라엑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이네요. 벌써 벌써 주말이에요. 아침은 일까봐 차들이 출근 드라미라고 바꾸고요. 새들은 쬐잘쬐잘 쬐잘쬐잘 난리네요. 밤새 비가 와서 여기 땅이 젖어있어요. 어제부터 비가 왔었나봐요. 그쵸? 이렇게 젖어있어요. 홍이야 응가하고 쉬 다 했어요? 아유 잘했어. 쉬 또 하고 응가도 했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했어요.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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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마나 응가한다 지금. 블루 서프라이즈가 뿌옇게 둔홀에 입었어요 bee 몸살을 하다가 얘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어요. 분갈 해놨더니 아이들이 일단은 음 몸살을 하고 있네요 에그리온이 큰게 하나가 떠났는데 이 에그리온은 아기를 품고 잘 버티고 있네요 이 아이도 금은 금인데 무슨 금인지 이러면 잘 모르겠어요 여우도 이렇게 꼿꼿이 빨갛게 물들고 있네요 얘도 그러고 먼저 콜로라타도 이렇게 이 아이는 염자가 염자가 아니지 염자가 아닌데 어 갑자기 생각이 아 우주목 우주목인데 제가 여기 갖다 놓은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요만해요 하나 갖다가 여러개를 만들어 놨는데 애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이트 그린에도 뿌리 보니까 괜찮더라구요 이 아이도 예쁘죠 이렇게 싹 공간을 해놔 이래서 마커스도 그만큼 얇네요 제가 꾸짖기를 해놨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꾸짖기를 싹 해놨답니다 활로웨이는 꾸짖기에도 공간해서 다시 이렇게 염자 염자가 아니지 머리가 정신이 염자 맞네 염자 염자 맞아 염자 다 분갈해서 이렇게 투분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투분이 투분이 통풍도 잘되고 괜찮더라구요 그리고 아흥옷도 예쁘고 안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도 화상 입어가지고 겨우 건조냈어요 이만큼 참 이렇게 하필 올려도 이렇게 예쁘게 이쁜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칩칩사람을 이렇게 공간을 해놨어요 다 누웠어? 어? 혹시 다 했냐고 뭔가를 다 하고 잘했어 안녕하세요 다 누웠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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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아 시끄러워 여기 비 흠뻑맞아 아이들이 비 맞아가지고 그냥 축축하다 아유 진지 레크리스가 그냥 땅긋받고 오늘 애들도 비 흠뻑맞고 아주 기분 좋아서 촉촉해서 좋네요 비를 맞아서 여러분 오늘도 어 주말인데 행복한 주말되시고요 계획하는 모든 여행도 가실거고 또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실거고 하루 재밌는 연휴 보내시기만요 오늘하고 내일이고 이틀동안 항상 행복하길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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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